10초 남았습니다 야, 헤븐 쪽 한 명 내려와 나이스 쉣 쉣 보여주는 정면이죠? 너, 비스트는? 난 비스트 난 비스트 윈도우 하나 있었어 됐다고 우리 기지 쪽에도 소바는 개피 소바 개피, 소바 개피 도망칠 곳은 없다 다시 돌아가 모른다 소바 개피 춥네, 무섭네 와? 에이스 와 이거 비스트냐? 안 비스트 와, 헤드 뚫어왔는데 아, 헤드 뚫어왔는데 에이 돌아 에이 돌아 에이 돌아 에이 돌아 에이 돌아 에이 돌아 오, 나이스 에이 돌아 에이 돌아 에이 돌아 아, 불안한 목소리 너무 싫다 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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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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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여럿 설치 제발 설치해주세요 제발 아니, 왜 왜 설리 제발 제발 여기서 설치해 주세요 뭐해 아아학 4개곱 아 구독자님은 경허가? 아비야가 교육 안 시켜? 지금 폭발을 가지고 잘봐서 들고 먹어? 누굽니까, 누가 하신다 저한테 그것을 수 없나 누굽니까? 신비하고 교육시키기 선입 나옵니다 누굽니까! 어어!! 야가 이거 보시려고 억울거야 근데 C로 오는 걸로 알고싶어거든 얘네는? 어, B로 들어갈래 우리? 어? 치유해줄게 어디갈건데? C에 못갈렸어 우레깐지는 모르겠다 C가자 C가자 C이 발로란 타고 계신가요? 네 시시 사이타나 사이타나 오포다운이거든? 사이타나 3명 컷 상자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나 바로 오른쪽 건물 안에 하나 건물 안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아 병신같이 했다 사이타나 건물 안에 건물 안에 아 너 가졌어 왼쪽 왼쪽 롱롱롱 아직 안좋았어 킬했을지도 나도 39불딜 쟤 잡고 부활하면 돼 사이퍼 부활점 바이퍼를 부활시켜야지 바이퍼를 부활시켜야지 잠깐 야 B B B B 존나 많아 어어어 제발 하하 감히 살려주신 목숨 막서 어? 충전이 필요해 안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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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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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맞고 연구실에 취를 날린다면? 와우! 개머리 유구itan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용하잖아 inaccurate 오 마이갓 에이스 저 Kelvin powkt mob και 도망쳐봐 삐압 안아 가냐 아아 아 더 있었다 얘 바로 도와줘 바로 도와줘 다시 대기 나이스 다 애인 걸 뭔데? 롱이야? 롱이 아니 홀리쉐 홀리쉐 한 번 더 사모칸 살게요 에이스! 겟 에이스! 포탈탈다 시장놈새끼 이거 어? 에이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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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쭈댓네 나 레인 파이크 설치 나이스 나이스... 보일바일 유인화도 안내고 안 那 Iz 계속 쳐